드시러 오신 거 아니에요? 지금? 예신 보러 오신 거 맞나요? 문구에 오시면 좀 드시고 가야지. 오늘 풍물을 좀 올려주세요. 맛있어요? 너무 드시는데? 나영 씨 드셔봐. 자연스럽게 그냥 탈출 붙어있어요. 지금 내가 살짝 올린 적이 없더니 너무 맛있는데? 우리 예신 가야 되는데? 예신 가야지. 일단 먹고 가요. 아니면 그냥 부녀회장님만 데리고 가요. 너무 맛있어요 진짜. 이 치즈랑 떡이 너무 맛있는데요? 어울리죠? 네 치즈랑. 예신에 부녀회장님만 모시고 가실 거예요? 내가 피디님이 왜 그런지 알았어. 자 마단 봐요. 여기 봐 드셔 가지고 갈 거야 드셔. 봐봐 내가 왜 안 일어난지. 너무 맛있어. 그럼 더 먹고 가죠? 일단 몇 가지 줘. 내가 시간 조금만 더 줘. 근데 손녀가 할머니 이렇게 똑같이 닮았어요. 모습은 닮았고? 아휴 우리 애기들 전망할 때가 진짜. 이 동네에 부녀회장님 손바닥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거의 이 동네 CCTV라고 보면 됩니다. 끼가 많고 노래도 잘하시고 한 춤 추시고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예. 하하하하. 부녀회장님은 어떠세요? 저도 상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즐기는 편이죠. 그러면 친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 한번 해볼까요? 한번 들어보자. 한 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. 지금도 잊지 못한 그대의 그 사랑 자 이거 읽겠습니다. 이거 이거 들어봐. 확장 미는 게 매력이신 거예요. 자 나영의 선택은? 첫 번째 예심자 분야 회장님! 결과는요? 결승 7초! 결승 7초! 결승 8초! 결승 8초! 결승 8초! 태국 마을의 실세! 박순환 님!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분야 회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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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박수! 시절이 없을 뻥보였어